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제 2차 세계대전과 전시동원체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 나와져 있는데요. 제 2차 세계대전 나와져 있죠. 사실 이거는 한국사 시험에서는 굳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이 시기에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라고 한다면요. 이때 이제 1929년 말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여 과잉 생산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줄 곳이 없죠. 소비는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게 되고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자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잉 생산 때문에 그리고 구매력은 저하됐기 때문에 생산 소비가 맞지 않으면서 회사들이 망해가겠죠. 그래서 결국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이업들 은행들 파산하고 실업자 늘어나고 이게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해서 고용을 좀 늘리고 국가에서 이런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벌인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미 너무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그런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각각의 걔네들끼리 서로 묻고 다른 애들에게는 배타적인 것들을 하는 그러한 식민지 경제블록으로 펼쳐나게 되고요. 문제는 이거죠. 자 식민지도 별로 없고 그랬던 애들은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전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또 전체가 이제 뭐를 해요? 더 또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도 얘네들처럼 식민지가 많았으면 되는 건데 식민지 댕탈, 대팽창 정책 결국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자도 필요하겠죠. 그거 다 어서 가져가겠다? 우리에게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의 병참기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병참기지, 군대의 그런 물자기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뤘던 전체주의,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이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히틀러의 나치당 독일이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이래서 점점 다른 지역을 침략하게 이르더라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일본도 결국에는 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30년대에는 중국 쪽으로 해서 대륙 진출하려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같은 거 일으켰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하고 미국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죠. 결국 이제 미국이 점점점점 승기를 잡고 그러면서 결국 일본에게 원자폭탄 투하에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도 얼떨결에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0년대 말, 30년대 초반부터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걸 타개하고자 일본이 전체주의 강화하면서 더 많은 침략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물자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죠? 그것이 점점점점 힘들어지다가 결국 45년도에는 전쟁이 끝나면서 이렇게 광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전체 흐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필수 개념이 여기가 중요하겠죠. 전시, 동원체제와 병참기지와 정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가 이제 더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경제대공황이 오니까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침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에 필요한 물자를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이 많은 북부 지역에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광산 이런 거 마련이 되고요. 일본의 자본들이 진출하고 이렇게 북부가 다 공업 생산으로 그러면서 남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짓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면화를 생산하는 남면 북양 정책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업 원료가 부족해지니까 일본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남부는 면화를 그리고 북부는 양을 사육하는 그래서 일본 방직업의 원료를 수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천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를 한국에서 와서 남면 북양 그래서 이 남면 북양 정책이 시행되었다 되게 보기 잘 나와요. 남면 북양하면 30년대 이후 그냥 이렇게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병참 기자 정책의 일환이고 남면 북양 플러스로 북부에서는 공업지대 만들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농촌 진흥운동 이건 무엇이냐? 자 경제대공황으로 농촌 사회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곡식들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수탈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작료를 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어려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작쟁이 같은 걸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사실 20년대부터 이 소작쟁이가 이루어지죠.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일어나면서부터 소작쟁이가 활발하다가 30년대에는 이게 약간 일제 저항하는 식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하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개조운동 소작 조건을 좀 나누어 개선하려는 그런 시소들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를 쥐어째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병참기지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군수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군수, 군대에 필요한 물건만 만드니까 우리가 직접 필요한 소비재산업은 위축되고 우리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하게 가중됐던 건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일전쟁 이후 더 대륙심리를 가속화했던 일제는 우리에게서 더 많은 수탈을 해가려고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력과 물자를 더 본격적으로 수탈해서 징용, 징병, 위안부 문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우리의 정신을 통동원해서 우리를 이제 뭐 필요한 그런 물자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고 애국방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제 막 이렇게 더 많이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전시동원체제 강화하면서 다 데려다가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물적자본수탈도 너무나 심각하죠. 세금 막 뜯어가고요. 심지어 나라의 국방 헌금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돈 내는 것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출,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금속 다 가져가서 무기 만드는 거고 거기에 먹을 거, 결국 자기네 군량미로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완전 배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잘 되도록 나눠줬겠어요? 자재로 못 주니까 우리도 먹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고는 너무나 심화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부 친일파들은 이런 것에 되게 협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일제 이런 거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물적자원, 인적자원, 수탈이 너무나 심했던 시기인데 그 배경으로 크게 보자면 첫 번째 31년에 만주사변이 있고요. 37년에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병참, 기지화정책, 남면, 북양정책 플러스로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국가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 물적자원, 수탈하는 공출제,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했던 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당시 이제 30년대부터 이런 것들 좀 경제공황을 조금 극복해 보기 위해서 대륙으로 침략하려면 인적 물적자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아 그럼 여기서 조선인 데려가야 되는데 조선인들을 어떻게 더 잘 데려갈 수 있을까 얘네들의 민족 정신을 아예 말살하고 무조건 일본인에 동화시키자라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이러한 것들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학 전쟁에 동원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황국의 신민이래요. 우리도 이제 일본 그런 황국의 신민으로서 열심히 달련해가지고는 나가야 된다. 일제의 그런 황제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어쩌저쩌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계속적으로 세뇌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황국의 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 신사참배나 궁성요배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무조건 바꾸고 안 바꾸면 배급 안 주고 이런 식의 일들을 버렸더라. 안 바꾸면 학교도 못 가요. 이런 짓을 버렸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기 특히나 이 청년 31년부터 우리 광복 때까지 3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되면서 아까 말했던 남면부갱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국가총동원법 이런 게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 정치적으로는 민족말살 그래서 창시개명 그 다음에 한국신민에서서 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그리고 내선일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게 이 시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 국가총동원법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부족해지니 미국 공출제, 식량배급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용제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3차 교선교육령을 보면 어떠냐면 학교 명칭들을 막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학교의 명칭 중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신민의 학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또 이렇게 민족말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조선어 과목을 이제 거의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과목을 폐지하고요. 군사훈련을 학교에서 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도 하죠. 결국 이렇게 아주 어린이들부터 해서 다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구나. 참 이 시기에 우리 살아갔던 민족, 우리의 조상들은 너무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상을 통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문도 폐간되는 거고 우리 조선어 학회도 폐간이 없애지는 것이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국령 제일 웃기입니다. 조선의 사상범, 사상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직 이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잡아 가둘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호관찰하는 그런 법들도 마련을 합니다. 재판도 없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잡아 가둔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집들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신사참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있죠.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공출 혹은 국가총동원법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너무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30년대 이후라는 거 너무나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제의 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각각 다 다르죠.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탄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잘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된 자료들 나올 수도 있겠죠. 우선 첫 번째, 황국신민서사입니다.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천황폐약에 충의를 다한다. 인구 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군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국가총동원법 나오죠. 전시에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다 가져갈 게 이렇게 합법적인 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법만 합법적이고 나중 못된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친일파들이 전쟁 참여에 독려하는 글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대요.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와서 진정한 한국신민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친일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했구나. 참 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우리 개념 확인하기 같이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인을 일본 천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 이제 뭐래요? 우리도 한국의 신민이래요.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지인과 조선인은 한몸이다. 내선 일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말고도 일선 동조론 얘기도 합니다. 자 일제가 한반도 북부에 무슨 공업?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죠. 왜? 얘네들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자원만은이 군수공량 육성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자 일제는 대공황으로 농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토사쟁이도 확산되니까 아유 너희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라. 힘을 내라. 농촌진흥운동 같은 것들도 전개를 하죠. 자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의 일제는 인산과 소금에 대한 전매제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인산, 소금, 전매제는 이미 예전하게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자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괄센 철배도 아니죠. 요거도 이제 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남면부경. 그죠?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 일어나고 한국신민화 정책 그죠? 국가총동원법 이렇던 시기더라라는 거. 그래서 30년대 이후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시기가 어떠한 정치가 이루어졌었는지 어떻게 우리 민족을 탄압했는지 무조건 꼭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